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의 눈 돌아간 남자 마라입니다. 자, 이것은 대전광역시 체육기 한 복싱장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와. 오. 네, 안녕하세요. 복싱과 대표 쌍둥이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동생 임현석입니다. 눈매가 진짜 복싱 눈매야. 나름 비슷해요. 오늘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역지야지 운동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진행해볼 텐데요. 오늘 진행 방식은 이겁니다. 제가 복싱 훈련법을 직접 배워보고요. 이분들도 운동을 저한테 배우는 겁니다. 저는 진짜 운동법 배우고 없어요. 되게 가볍게 할 거라서.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죠. 이거 실수없어. 자, 가볍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좀 하답니다. 저도 근데 받고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볼게요. 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가요 하시죠. 가요 가요. 자, 무슨 훈련입니까? 자,zig은... 가요 하는데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돌려, 돌려! 그렇게 안 해! 가자! everybody's in this race. 가자, 가자! 여러분, somebody have your own Euh...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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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잘하시네요? 나 마랑이야. 이번엔 제가 대리철입니다. 선물! 예! 또 받아야죠, 달게. 형 진짜 쉬워요. 이제 믹시구 잔발인데 정MP가 자 시작! 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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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움직여야지! 당시에 위로! 와라지! 다운Laughing 자아이! 타이사이!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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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지마! 여기지 마.. 여기서 못참.. 이수나 분단.. 안내가! 안와! 지만자! 으흐흐흐흑.. 아핑타! 서버 달려! 상대 올리고! 카리스 할 수 있어요! 가운! 5초! 다이스! 다이스! 마지막! 태아! 다이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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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가... 아, 벗으면 안 돼. 힘들어? 감독님 보셨죠? 보셨죠? 진짜 열심히 하신다. 뭐라는지 알아? 아휴... 두 번째 종목은 뭐예요? 진짜 제가 해볼 훈련법. 이거 많은 폭신 손수들이 하는 건데 저희는 근지 그룹을 많이 중요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프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더 대답해. 한 번 더 대답해. 바로 화이팅! 좋아! 자, 준비! 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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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차, 차, 차! 아... 자, 차, 차, 차! 오케이. 위, 아래로, 위, 아래로. 크게 때려도 크게!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눈 뜨고, 눈 뜨고! 와, 뒤져 Kindly Nature Kid 좋아, 좋아, 좋아. 어디로cs 이게 안 돼. 이상해, 이상해, 시험지를 지지 말고 시험지 말고! 아니, 좋아요. 진짜 어떤 거예요? 자, 훈련해보니까. 너무 쉽다. 우와, 이거 잘 쳤다. 가볍게. 가볍게. 맞아요? 가볍게. 가볍게. 여러분, 이곳은 대전의 은행동이었고요. 우리 쌍둥이 복서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국가나표, 쌍둥이 동생 이면석, 형 이면철.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체험이고 풀파워로 절대 안 때립니다. 네네네, 정말 일반인들을 못 버티기 때문에 마랑이니까 한 50%만 체험이 어떤지. 자, 가자. 50%만 체험이 어떤지. 50%만 체험이 어떤지. 화이팅! 와, 이거 안 돼, 안 돼.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 오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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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